와 근데 요새 이릴리아가 진짜 좀 안 좋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게 막상 또 지표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승률이 42%가 나오지 않는데 그 정도인가? 아 근데 이렇게 구리인가? 아 근데 확실히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. 예전만큼의 약간 그런 퍼포먼스가 없다 해야 되나 약간 좀 선열 시절. 몰락 선열 마취해 몰락 철각국 마취해 딱 이 시절이 아 진짜 좋았는데 요새는 뭔가 아쉬워 약간. 내가 롤을 잘 안 해서 그런가? 이게 아무리 봐도 제가 롤을 잘 안 해가지고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. 아 맞다 그리고 약간 템트리에 관해서도 몰락 플러스 이 마취나 크라켄 있잖아요. 이거 3개 같이 가는 거 약간 좀 별론 것 같아요. 강인함이 좀 필요한 조업이면은 이제 마취해 딱 올려주고 헤르메스만으로 커버할 수 있다? 그러면은 이제 크라켄 가는 느낌? 몰락 크라켄 헤르메스나 몰락 마취해 닌탑 선택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. 그 저번에 그 이를리아가 공소 버프 먹었잖아요. 이 3개 가면은 너무 오버공속이라 확실히 템트리만 좀 제대로 가면은 승률을 다시 복구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니 탑G는 뭐야? 어 근데 탑G는 진짜 살면서 처음만 남아가지고. 뭐야 이거. 좀 따끔하긴 하네 확실히 사타가. 아 지애니 이거 초반에 좀 센 데? 어..잠깐만 으아아아 왜이래 어디까지와 초반 너 센거 인정 근데 이제부터도 어떡할건데 나 이제 흡혈의단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제 탑진의 메리트는 그냥 끝나버린거에요 어 어 나이스 제 목적이 풀빼기였으니까 이제 다음 궁때는 이제 못살아요 이렐리아의 러브샷은 무조건 이득이야 왜냐면 이제 몰락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다가 그냥 대놓고 그냥 텔 타줍니다 노프리저 그냥 궁맞으면 궁맞으면 킬 이런식으로 아 이거 프리징할라하네 이거는 응징해야죠 원탑 진이여 이 요네의 반응이 느렸던 이유? 보자마자 바로 궁풀 박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거야 얘는 보자마자 그냥 궁풀 박아버려 나는 아니 그냥 이 형님은 그냥 하루종일 프리징만 해? 이러면 안되겠다 이러면 또 플래시를 빼줘야되요 오케이 세나킬 나쁘지 않아요 아 죽은거 같은데 죽어 오우씨 질겨 그냥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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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탑진은 진지하게 그냥 프로게이머가 진해도 열판하면 아홉판을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요새 메타 파악이 잘 안되요 이게 대회에서도 막 미드 나사스 뭐 미드 가렌 이런게 나오더라고? 뭔가 요새는 이상한게 나와도 뭔가 어 뭔가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게도 GG GG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슬픈 ㅋㅋ 오 흐흐흐흐흐흐 쥐지